한국 만화영상 한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그 아이가 답했죠. 저는 아톰이 되고 싶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슬램덩크가 우리에게 농구 선수에 대한 판타지를 줬듯이 만화를 보고 직업이나 장래 희망을 꿈꾸는 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직업을 주제로 한 만화 특집 힙합전사부터 소방관 그리고 심지어 사채업자들까지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직업을 주제로 한 수많은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여기가 실험부입니까? 작가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전에 작품을 보고 왔는데 저를 이렇게 진땀나게 한 작품은 정말 오랜만이다 하는 이야기. 여기가 실험부입니까?의 글작가 무작가님 그리고 그림작가 만화인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작가인 무작가님 또 만화작가인 만화인간 작가님 카메라 보시면서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매일 스토리에 조전하는 무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화인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서요. 오늘 두 작가님께서 발췌해 주신 저희가 실험부입니까?의 주요한 장면을 하나를 놓고 저희들이 대사를 입혀보는 그런 코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름이라... 취름이라도 다시 해볼까? 아... 질병당했는데 취미는 무슨... 학원이나 가자. 야! 그래 인마 너. 삐지 좀 와봐. 촉전역부터 왜... CX야. 내가 X로 모이냐? 야 한 명 더 데려왔다. 퍽! 가방 깎아! X끼야. 이거 뭐야. 탈랑. 역시 내 촉은 정확하다니까. 아, 안 돼. 내 급식비! 돌려줘. 이제 내 건데 병 X야. 안 돼! 졸련한 미물들이여. 들어라! 뭐? 그대들의 비겁함을 힘의 내곡함으로 깨우쳐주마! 나와라! 은빛 가방에 빈 용이여! CX 추워. 뭐야? 뭐야? 입가의 느린 주먹으로는 파리조차 닿을 수 없다. 사신의 나! 휙! 취미! 죽음의 남래! 도산지옥행 급행열차! CX. 저 세 X 뭐야? 내 기분이 못 씹힌 통화올.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주지. 끌어라! 그럼 기어서는 나가게 해주마! 으, 으아! 두, 두, 두고 보자. CX. 세상은 인력으로부터 널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강해져라. 그 기술들은 대체 무술이라도 배운 거니? 무술이라. 닝겐들은 보통 이렇게 부르지. C. 릅. 저는 이렇게 대사가 많은 줄 알았으면 안 하려는 걸 그랬어요. 1인 다혁기 캐릭터를 연기시켰는데. 대사보다는 X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대사가 연단하는 생각이 듭니다. 씨름부라는 소중한 눈에 띕니다. 씨름이라고 하면 민속 전통 놀이다. 민속의 전통 스포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의 젊은 세대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문화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보신 그대로 씨름이 정말 재밌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씨름을 알리고자 하는 만화였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씨름을 그만둔 삽바마왕이 씨름판에 복귀를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열혈청춘, 스포츠 음악 이런 쪽이 아니라 먼치킨, 병맛, 개그마나 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느낌 바로 오셨습니까? 네, 이건 정말 병맛이구나.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당황을 했는데 되게 매력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씨름을 하면은 좀 덩치 크고 좀 둔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보통 꽃미남이 나와서 씨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병맛이고 학생들이잖아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오? 재밌겠는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리면서 씨름의 어떤 소재를 가졌다. 병맛으로서 버무린, 말하자면 이종의 어떤 장르가 섞여 들어간 그런 장르로서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소재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좀 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름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반적인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상식을 부여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는 두 분이 씨름대회에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글 작가님이라 그렇다 치지만 그림 작가님도 씨름대회에 나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영상으로만 씨름을 연구를 했었어요. 처음에 자료 조사를 했었는데 대회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인 씨름대회가 열려서 물회도 좀 밟아보고 하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자고 해서 씨름부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림 작가인 만화인간 작가님은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아, 이게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냥 저도 한 0.1초 만에 졌거든요. 졌는데 상대... 상대 작가... 상대 작가가 아니라 상대 선수입니다. 상대 선수가 기권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올라간 거지 결코 제가 뭐 잘하고 이래서 올라간 건 아니었고 어떤 경험이셨어요? 그 모래를 직접 밟고 나서 비록 1회 전에 두 분 다 탈락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뭔가 좀 아, 씨름? 나름 재밌는 소재가 되겠는데 어떤 기분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어오셨는지 저희가 캐릭터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재밌는 캐릭터들 씨름하면서 이제 보면서 어? 저 사람은 우리 만화에 써도 되겠다. 사실 이제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또 날것 그대로의 실제 캐릭터들을 현재에서 보시니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잡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또 어떤 느낌으로써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에서 가장 애정하시는 캐릭터는 누굽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 하필이라고 했는데 이름부터 이제 재미있습니다. 마치 말하자면 그 수많은 스포츠 중에 왜 하필 씨릅니까? 노렸습니다. 바로 그런 걸 노렸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하나의 캐릭터의 성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두 분께서 특별히 또 애정하는 캐릭터들 또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또 독자의 입장에서 신나하시는 캐릭터를 존재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역시 주인공 하필을 꼽고 싶은데요. 하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살다가 이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씨름할래? 하면서 이렇게 막 씨름판으로 돌아가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 과정이 참 범상치 않고 그리고 하면서 이 친구의 특징은 그 틀에 갇히지 않고 되게 자유로워요.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느낌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응용력이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 가장 변화가 있고 또 성장의 과정에 있는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필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애정하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그림 작가님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미지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아닌 이미지적인 표현에 있어서 또 이런 캐릭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재밌었다. 저도 하필을 되게 애정하긴 하지만 사이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약간 비인기 아이돌인데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얘 좀 왜 이렇게 인기 없고 하찮지? 이런 캐릭터라서 약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만화연간 작가님은 글 작가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아이를 봤을 때 처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두 분은 언제부터 처음으로 협업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저희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선후배 관계였어요. 선후배? 어떤 분이 선후배인가요? 제가 선배님. 그래서 제가 많이 부려먹는 그런 주종관계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여기가 싫은 보이니까 아이디어를 처음에 저한테 얘기해줬을 때 되게 재밌다. 이번에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작업에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분의 인터뷰 보면서 이제 공동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말하자면 이제 한 작가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공동의 협업이 오히려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공동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걸 반으로 나누게 되니까 작업하다가 막혔을 때 언제든지 제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의견을 좀 여쭤볼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공동작업이 가장 안 좋은 건 어떤 경우입니까?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혼자 작업했을 때는 그냥 제 고집대로 다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절충하는 게 안 좋다고는 사실 할 수는 없겠지만 절충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은 조금 곤혹스럽죠. 아 저는 곤혹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남감해진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 질문입니다. 다음 작품도 공동작업으로 같이 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예스 아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두 분은 이제 글 작가로서 그림 작가로서 만화의 나의 직업을 선택했다는 그 단계까지 오셨는데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후배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조금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이 직업이 잘 나간다더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되게 괴로울 것 같거든요. 네.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직업의 첫 번째 출발점일 것 같다.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계 관계자나 이제 주변에서 어? 너는 작가다. 너는 이거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게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이것이 직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그래, 너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는 타자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을 주제로 한 작품 여기가 실험부입니까? 두 작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인의 카메라를 보시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독자분들에게 이제 마무리 인사를 각자 한 말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부가 아쉽게도 지금 연재가 중단된 상황이라서 아직도 많은 독자분들이 여쭤보고 계세요. 이기는 언제 시작하냐. 그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쉽지만 당장 언제 꼭 하겠다라는 말씀은 지금은 당장 드리기는 힘들지만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차기작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은 이제 저에게 맥커피이 아니라 회수해야 될 복선이기 때문에 꼭 언젠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두 분 작가님 오늘 즐거운 이야기 또 작품에 대한 어떤 진솔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가 실험부입니까? 오늘은 글작가 무작가님과 그림작가 만화인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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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